러시아의 운송업, 제조업체부터 TV 광고 산업까지 쥐락펴락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조세 회피처라는 도피처에는 본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총재산이 한국 돈 거의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을 다 관리하지만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는 천연자원 분야는 천연가스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2014년에 세계 최대 원유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인 스위스 군보르가 푸틴의 비밀금고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상장 회사이고 비상장 회사 중에는 가장 큰 회사로 상장 기업까지 다 포함해도 글랜코어, 비톨, 트라피규라에 이어 세계 4위의 큰손입니다. 2000년 설립된 이래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원유 및 정제유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75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에 최대 단일 원유 공급 업체는 러시아였지만 지금은 13%만 러시아에서 생산합니다. 러시아 야당은 2012년 러시아 대선 당시 군보르 지분의 최소 50%가 푸틴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는데 군보르의 공동 설립자인 팀첸코와 부사장인 로텐베르크 모두 푸틴의 유도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군보르는 2004년 40억 달러에 지나지 않던 매출액이 2012년엔 930억 달러로 23배 이상 불어났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매매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런데 하물며 오펙, 특히 오펙 내의 수장인 사우디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왕족과 독재 정권은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서 유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투자 회사를 차명 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카르텔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짚고에 험치고 있죠. 단기 가격 변동은 신도 모르지만 아마도 오펙플러스의 양대산맥인 사우디의 MBS나 푸틴 정도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구워 삶을 능력이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헬치펀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미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서 양지에서 말하는 것과 음지에서 실행하는 행동이 다르다 보니 개미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 시기와 횟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파월 의장이 입을 털고 다음 날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옐런 재무부 장관이 또 IMF 총재까지 줄줄이 입을 열 때마다 미국 증시도 롤러커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연임 후 파월 의장이 갑자기 강경파로 바뀌더니 겁주는 발언도 늘어나고 증시도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그 공포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지켜보면 고용 안정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금리 인상 자체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단지 시기적으로 더 빠른 텀으로 여러 번 인상을 통해 인상폭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양적 긴축도 실행될 수 있는 2023년도에는 시장 경제에 맺히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 주식을 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 센티멘트로 우량주 주식들이 상당한 조정을 받는다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만큼만 올릴 가능성이 크고 제일 무서운 양적 긴축은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올해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조정이 몇 달은 갈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연준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IEA와 EIA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미국에너지정보국 EIA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그 이름 때문에라도 뭔가 믿음직스럽습니다. 마땅히 다른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펙이나 메이저 석유회사 혹은 다른 투자은행 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했을 것 같아서 뭔가 찜찜하죠. 하지만 이들 자료 역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했는데 올해 하루 원유 수요량을 기존에 예측한 9,900만 배럴보다 330만 배럴만은 1억 230만 배럴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반해 석유 재고는 급속히 감소했다고 알렸는데요. IEA는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 재고가 1년 전보다 3억 5,400만 배럴 감소하면서 7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동안 글로벌 재고 계산과 석유 공급 계산에서 2억 배럴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IEA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EIA는 가장 최근인 1월 11일자 리포트에서 2분기부터 글로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재고가 증가하고 유가와 휘발유, 제트율료 및 기타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IA는 올해 원유 선물 전망을 브랜트유는 배럴당 74.95불, 그리고 WTI 유가는 71.32불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유가 예측은 WTI 경우 평균 63.5불, 그리고 브랜트유는 평균 67.5불로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원인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23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하루 1,241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IA는 북미의 다른 지역 중 캐나다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 특별히 새로운 업스트림 프로젝트에서 시추될 예정이 없어서 기존 프로젝트의 소규모 증가분과 엠브리지 라인의 최적화, 그리고 올해 말에 마무리될 TMX 트랜스마운틴 확장공사로 인해 송유관 용량 병목 현상이 제거되면서 일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는 국영기업 페맥스의 재정 악화와 기존 유전들의 지속적인 생산 감소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하루 1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주 보고되는 주간 원유 재고량에서 수요일에 발표되는 EIA는 정부기관 자료라는 점에서 화요일에 발표되는 API보다는 다소 정확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간 자료는 꾸준히 수정되고는 있지만 EIA의 과거 데이터는 실제로 매우 정확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듯 EIA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석유 생산 및 저장 수준에 대해 가장 투명하고 잘 연구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방정부 부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가 아닌 단기 추정치인 STEO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예측은 상당히 엉터리였습니다. 사실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는 데이터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최상의 추정치를 발표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동안 EIA의 수요 예측도 큰 의미가 없었지만 쉘 오일의 생산량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고 오펙의 생산량 추정은 거의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기간이다 보니 예측하는 데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고 애초에 정확한 예상이 가능했으면 공무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EIA의 예측인 올해 WTI 평균 유가인 71.32불과 내년에 63.5불이 실제 가격이라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석유 주식은 여전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EIA의 예상보다 WTI 평균 유가가 높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꾸준하게 100불 이상의 유가를 외치고 있는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 예상도 어느 정도는 걸러들어야 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브랜트 유가 70불을 가정했을 때 PXD, EOG, 옥시 같은 미국의 대형 업스트림 회사의 주가는 40에서 70%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CNQ, SU, CVE 같은 캐나다 대형 회사는 40에서 9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총과 배당이 무거운 대형 회사들이 이 정도라면 부채 레버리지가 높고 가벼운 소형 회사들의 최대 상승률은 최소 2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펌이온 펌이온은 미국 석유유전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송유관과 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생산한 원유를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테이크어웨이 용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하루 최대 850만 배럴까지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었고 그러다 보니 미드스트림은 그 용량을 따라잡기 위해 송유관 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펌이온 대부분의 생산자들의 생산 속도가 퇴부하여고 올해도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이 균일한 생산률을 보일 거라고 발표하는 등 완만한 성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대로 미드스트림 업체들은 오히려 송유관의 과잉 건설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 2월에 펌이온의 하루 생산량이 처음으로 하루 500만 배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미드스트림 관계자들은 미국의 총 석유 생산량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가 상승과 함께 손익 분기점이 가장 낮은 펌이온의 생산량은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낙관하지만 펌이온의 석유 송유관 업체인 PAA, EPD, ET, MMP 등의 미드스트림 업체는 앞으로 생산자들과의 장기 계약 갱신을 앞두고 조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라레도 페트롤리엄은 최근 4분기 해칭 손실과 제품들의 평균 판매 가격을 SEC에 보고했는데 총 해칭 손실은 129.3밀리언 달러로 전분기보다는 약간 늘어났지만 3분기 예상 가이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외 평균 제품 판매 가격은 원유 76.92불, NGL 29.96불, 그리고 천연가스 4.21불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품 가격은 회사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LPI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회사가 제품 가격이 올라서 해칭 손실은 어느 정도 발생하겠지만 실적은 못 나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유가 80불의 의미 마지막으로 유가가 100불을 넘었을 때는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유전들의 평균 손익 분기점은 60불 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겨울 사우디의 치킨게임 시작과 함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난 8년 동안의 놀라운 기술 발전과 인력 감축의 결과로 주요 쉐일 업체들의 평균 손익 분기점은 30불 대 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발전은 고비용이었던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 역시 손익 분기점을 30불 대 초반까지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유가가 80불이면 2014년에 유가 100불일 때보다 회사에 따라 수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재 화폐의 가치가 2014년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요. 주식 코로나 사태 후에 대박 유동성장부터 온 좋게 돈을 쉽게 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욕심을 내서 수익 몇 번 보다가 나중에 한방에 가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쉽게 돈을 번 경험이 있으면 주식을 끊을 수 없고 몇 년 하다 보면 처음 대박 터트린 그 수익률이 아닐 수밖에 없죠. 실제 세계 거시 경제나 정치 관계를 이해하고 전망하면서 개개 주식을 공부해도 심리적인 요소와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야 하는 주식판이라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023년에는 주식을 쉬는 것도 나쁜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원래 주식하는 사람치고 마음속에 대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욕심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주식이라는 게 다 결과론이라 어느 정도 잘 먹고 익절해도 나중에 너무 일찍 팔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 욕심 좀 낼 걸 하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흐름을 잘 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피터 린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만한 담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쫄보는 주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살을 먹기 위해 이를 내주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내주기는 싫고 이는 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좌가 플러스 2가 되더라도 정신적인 피로도가 극심합니다. 개미는 조정 타이밍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오늘 주가가 내려가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름에 주가가 너무 오를 걱정하면서 버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석유 수요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코로나의 쇠퇴와 함께 비교적 밝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에 석유 섹터를 타고 있다는 건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말이고 적어도 올해는 욕심을 부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설마, 남동이 대단하여 주가가 보다nie 이ơn 수요 회복의 최대 harvested 3년이 높았습니다. 또한 물로 영향을 받기 위해 대부분은 육성한 고등학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